국내 금융사의 최고 경영자들이 해외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. 금융 CEO와 해외 주요 주주가들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노회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은 오늘부터 6일까지 취임 후 첫 해외 투자 설명회에 나섭니다. 윤 회장은 싱가포르와 홍콩을 방문해 KB금융 경영 현황과 중장기 전략을 투자자에게 설명합니다.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도 하반기 중에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해 투자자 등을 만날 계획입니다. 지난 3월 취임 후 꾸준히 해외 투자 설명회에 나선 조 회장은 올해만 5번의 해외 출장길에 오른 바 있습니다.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지난 5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IR을 열었습니다. 손행장은 이 자리에서 투자자에게 경영 성과와 향후 지주사 전환에 따른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반기에는 유럽에서도 IR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 이처럼 금융권 최고 경영자가 해외 경영에 직접 나선 건 큰 손인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. 특히 CEO가 직접 경영 성과와 전략을 설명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아시아경제TV 노예철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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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